종이콥이면 뭐 1종 정도만 보여줄게, 1종. 1단계, 1단계. 그런데 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, 혼자 연습하는데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첫 번째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세 번째. 하나, 둘, 셋. 이게 3번 정도 너무 센데, 괜찮나? 하나, 둘, 셋. 숨을 많이 마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